오늘의 한문 오늘은 논어를 살펴봅니다. 이적 지유군이 불려재하지 막냐라 오랑캐이 오랑캐적. 갈지 에이선은 어조사로 적격입니다. 이슬류 임금군 오랑캐들은 군주가 있으니. 안일불 같을려 불려 뭐뭐 한만 못하다 뭐뭐 한만 같지 않다. 모두재 여름하 에서는 중국하 재하는 중국의 제후국을 가리킵니다. 갈지 망할망 에서는 없을망 어조사야 중국 각국이 군주가 없는 것과 같지 않다. 개시 여어 태산이러니 자위 염류왈 계절개 성시시 나그네려 여기서는 제사 지내려 어조사어 컬테 매산 개시가 태산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아들자 여기서는 서성자 이를 위 나갈염 여기서는 성시염 이슬류 염류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가로왈 공자께서 염류에게 말씀하셨다. 여 불능구여아 대알불렁이라 자왈 여자녀 여기서는 너여 안일불 능할능 구원할구 여기서는 바로잡을구 어조사여 여기서는 의문의 뜻이 있습니다. 네가 바로잡을 수 없겠느냐 대알대 가로왈 염류가 대답했다. 안일불 능할능 할 수 없습니다. 서성자 가로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호라 여기서는 둘다 탄식할 탄식할 오 탄식할 호 아 어찌정 일직정인데 여기서는 어찌정 이를 위 컬테 매산 안일불 가틀려 수풀림 노을방 어조사 호 어찌 태산의 신령이 임방만 못하다고 하겠는가 처음으로 갑니다. 이적지 유구니 오랑캐들은 군주가 있으니 불려재하지 막냐라 중국 각국이 군주가 없는 것과 같지 않다. 공자께서 당시 어지러움을 서글퍼하여 탄식하였습니다. 개시여 태산이러니 개시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자위 염류 왈 공자께서 염류에게 말씀하셨다. 여불렁 구여아 내가 구제할 수 없겠느냐 대왈불렁 이라 염류가 대답했다. 할 수 없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호라 아 정위 태산 분류 임방 호화 어찌 태산의 신령이 임방만 못하다고 하겠는가 이